네.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? 회장님 말씀은 안 하시지만 걱정 많이 하고 계세요. 그 얘기 하려고 들어온 겁니까? 아빠한테 들으니까 몸도 상태가 많이 안 좋다던데. 그러다 잘못되면 회장님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. 아니 방울 씨는 들어가라고 얘기 안 해요? 정말 우혁 씨를 사랑하는 거라면 회장님하고 우혁 씨 사이를 멀어지게 하면 안 되죠. 한채린 씨. 이런 개인적인 얘기 할 거면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혁 씨. 공적인 일이나 결제받을 게 있을 때만 들어오세요. 한채린 씨한테 이런 사적인 충고나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. 준한 소 dormir. ются 이 어령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